서울 도심 속에 있는 사찰 5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서부지역인 양천구와 강서구에 있는 사찰 5곳을 지금부터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6미터사 문이 있는데 어간문이라서 선임들께서만 출입을 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은 이렇게 바로 앞에 여기 석불입장이 있구요. 저 위에 바위 위에도 또 석불이 있습니다. 미터사의 석불입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여인의 얼굴 같아요. 미터사는 고려말에 창권된 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석불만 남아 있었는데 1924년에 중창되었고 1937년에 미력당 석불보호각이 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얼굴 모양이 얼핏보면 여인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느낌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위에 또 불상이 있습니다. 기화산의 큰 바위에 있는 저 미력불은 세상을 밝혀주는 불빛입니다. 공덕탑인 것 같아요. 여기도. 탑이 작고 크고 한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사찰의 옆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요. 뒤에서 석불입상을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본 석불입상 인데요. 아래에 보면 여기에 주춧대가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쌍불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 흔적은 없어요. 전부 다 바위산입니다. 한국동란 때 사찰이 대부분 불타 없어지고 석불입상만 남아있던 것을 그 이후에 중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약사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이 뒤로 보입니다. 여기 봄종루가 있습니다. 저쪽에 삼성각이 왼쪽에 보입니다. 저쪽이 아마 식당하고 같이 있는 것 같고요. 왼쪽에 괴화삼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웅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갑노당이 있고 3층 석탑이 보입니다. 여기가 약사사 3층 석탑이고요. 저 안에 들어가면 석불입상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사의 법당 내에는 가설선 석불입상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법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특한 것이 바로 보시면 여기 삼천석탑과 여기 사이의 길입니다. 잔디 길이에요. 대웅전은 바로 오른쪽에 여기 있고요. 크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찰입니다. 다음은 광서구 가양동에 있는 홍원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양천 과라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사 혜주이자 조계종 어산너장의 동주선임이 2005년에 창건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고려시대 개성에 있던 사찰을 모방하였고 황금탑과 대웅보전이 아주 큰 수행도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활 속 불교를 수행하는 좋은 도량인 듯 합니다. 대웅보전 앞에는 7층 석탑이 있으며 해맑은 선임의 시주하는 모습으로 백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보시는 것처럼 7층 석탑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만든지 얼마나 오래된지는 알 수는 없고요. 복전함이 있고 해태라고 그러죠. 석등도 있고 선임의 모습도 보입니다. 500나온이 있고 홍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하 선임의 모습이 참 특득합니다. 도떠리 하나 매고 시주하는 모습 같기는 한데 부채 하나 들고 해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강서부 동천동에 있는 봉제사안의 법성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정도 전에 벽안 선임이 토그를 만들어서 수행했던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1962년에 석천 선임이 중찬을 하셨고 사찰되어 있는 간음산과 대웅전과 오총 석탑 극낙전 산신각이 있습니다. 오총 석탑은 일제강정기 때 만저러진 석탑이라고 합니다.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작은 불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극낙전이고 지금 대웅전 내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석가여래자상과 지장보살자상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봉제산 법성사에 와 있습니다. 전통사철로 되어 있고 대웅전에 보이고 왼쪽에 극낙보존 오른쪽에 산신각 가늠상이 있습니다. 흡성사에 대한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흐트러졌는데요. 창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다만 200여 년 전에 여기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 속 사찰 다섯 번째로 봉각사를 찾았습니다. 봉각사는 서울 양천구 목동 도심 속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창근된 연대는 나와 있지 않으나 조선시대 세조가 자신의 지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곳에 덜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오래된 사찰입니다. 이곳 봉각사는 처음에는 염창절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이름으로 바뀌어 가면서 사찰의 내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왕사 용전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의 이름 봉각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왕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 봉각사는 염창 소금 창고와 아주 직원에 있어서 그곳에서 일하던 조선시대의 노동자들이 자주 찾아서 자신의 염원을 안의를 기도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찰의 존폐의 기로에 있으나 이곳에는 칠청 섭탉 뿐만 아니라 봉각사의 보물인 요법 연하경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료로 아주 고귀한 우리의 소중한 유물이 보관된 곳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심 속의 사찰 다섯 곳을 쭉 둘러봤습니다. 주변에 나즈막하고 작은 산의 키슬개 자리한 사찰들입니다. 개화산의 위타사와 약사사 용왕산의 봉각사와 궁산의 홍원사와 그리고 봉제산의 법성사까지 쭉 둘러봤습니다. 현재 이곳 봉각사의 용왕각을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야간에 들렸습니다. 이곳에 세조가 자신의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렸던 장소였습니다. 도심 속 사찰 정말 우리의 친근하고 평화로운 수행의 도장인 듯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